구례공 육회명 구례공의 여섯 가지 후회를 담은 명문 구례공 육회명 운야 구례공의 육회명에서 말했다. 관행사곡 실시회하고 겨슬자리에 있을 때 사사롭고 굽은 일을 행하면 겨슬의 시기를 잃었을 때 뉘우칠 것이요. 부불검용 빈시회하고 부유할 때 검소하게 쓰지 않으면 가난해질 때 뉘우칠 것이고 예불수학 과시회하고 재주가 있으나 어려서 배우지 아니하면 때가 지났을 때 뉘우칠 것이요. 견사부락 용시회하고 이를 보고 배우지 아니하면 쓸 때 뉘우칠 것이며 취후광언 성시회하고 술에 취한 후 함부로 말하면 술이 깨었을 때 후회할 것이고 안불장식 병시회하니라 몸이 편안할 때 휴식하지 않으려 하면 병이 들었을 때 후회하리라. 잠시 개인íd의 전 Comeón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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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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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